자막 ... 걸어가서 얼음 사왔으면 좋지 않습니다 재빙기가 고장나가지고 배터리가 없다. 얼굴 안 나오게 해줄게요. 쌤 잘 지내셨어요? 네 잘 지내셨어요. 바쁘셨겠네요. 그거 한다고. 뭐 바쁘다기보다는. 우리 또 영상기사님. 잘라 써주세요. 죄송해요. 너무 쿨하게 다 잘랐으라고. 아니. 봐봐. 안녕하세요. 몸이 안 좋아서. 안 좋아서. 내가 어서 왔어요. 쌤 왔어요. 뭐지? 안 좋아서. 지지지지지지. 안녕하세요. 배터리 그만 주러. 그만 주러. 그만 주러. 밖에도 이렇게 있네. 너무 예쁘다. 이렇게 더 움직여서. 할 줄은 안 좋아서. 행복 안 좋아서. 내가 또 가고. 우와 이것도 너무 예쁘네. 셀룩 봐. 자연스럽게. 셀룩 봐. 셀룩 봐. 엄청 비싼 거래요. 셀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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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매일 기존에 하면 안 돼. 여기도 이쁘다. 역시 카페를 하는가? 이거도 이쁘다, 여기. 나는 이런 게 좋은데. 그러니까 선생님들. 아니, 계획 써놓고 파워인데 장난 아니에요. 너무 좋다, 너무 좋다. 여기 있는 중간지. 이거 보여요? 진짜요? 진짜 잘 나온다. 오늘 자연관있습니다. 밖에도 더워서, 밖에도 더워서. 근데 밖에도 괜찮긴 하겠다. 다 하고 싶다. 다 죽어. 기름이 있어요. 그리폰 집어, 미팅하러 언니? 집 그 레시피가 너무 궁금하던데. 그리폰 집어? 가서 물어봐요. 오, 그거 뭐야. 예뻐. 근데 차이 있다. 컴퓨터 연결해 주니까요. 아니, 아니. 괜찮다. 미존이 나게 돼 있지. 그렇지, 위에서 떨어지게 보이게. 그렇게 한 번. 커야지만 서면에도 있잖아. 근데 지금 우리 서울의 친구가 또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. 그렇게 마켓처럼 하는 데가 홍대 앞에, 연남도 이런 데 생긴다고. 그래서 사람들 이제 나도 그렇게 하라고. 나는 로드가 아니라서. 그 느낌이야. 콩플라하고 무조건 월세 비싼 곳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. 잘라 쓰세요. 안개나무는 제발 좀 잘라서 쓰세요. 아, 그럼 색이 안 맞는데. 색이 안 맞아요. 아, 색이 안 맞아요. 노란색으로 써요. 배송했다가. 아미초. 아미초가 어저께 금요일 날 상태에서. 난 남잖아, 선생님. 그때 지금 봐봐. 그때 진짜 예쁘다. 다시 안 보여요. 그때 진짜 예쁘다. 근데 또 한 2년 전이라고. 또 머머려 보이고. 2년 전이지. 2년 전이가. 안 조사했을 일 없어요. 아니, 이상하다. 아직 내가. 자, 트리콘즈 아웃으로 갑니까, 그러면. 네네. 그린나와 쌤, 제일 심심하면 여기 놀러 오세요. 쉬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쉬고 했어, 지금. 네, 쉬고 계신다고. 유아주직 중이고. 집에서 다른 걸 봤어요. 맞아요. 유아주직 중이고. 이거 잘 마셨습니다. 아, 네. 잘 마셨습니다. 이런 공간 좋다고 하시니까. 오세요. 네, 너무 좋았어요. 너무 좋아요. 그냥 거기다. 정의사항이 많아. 알려드릴게요, 선생님. 네. 가보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셔서 고맙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한 분은 차 뒤에 계시지 않으셨어요? 하세요. 좋습니다. 하세요. 조만간 뵙겠습니다, 다시. 하세요. 네. 하루입니다. 으 risk입니다. 과당의 LIAM과의 육지 기소를 редко해 만드겠습니다. OF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성은 이쪽에 앉아있어 따로 앉아도 왜? 여성은 자리에 앉아있어 시원하게 앉아있어 자 카메라 마사지 좀 받자 이래봐도 아들입니다 저 이모님 보자 맞아요 태연아 고음을 해달라고 하자 애가 이러고 있다 밥도 흘러 밥도 흘러 빙동 해야되네 빙동 밥 멋있긴 해 카메라 보고 좋아하세요 아빠랑 잘 만나 아빠랑 잘 만나 빵 드세요 네 그랬는데 근데도 나는 올해까지 좀 하자 왜냐면 거기 앞에 아트 멋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사진 제대로 찍어봐 여기 사진이 아니다 사진이 아니다 그렇구나 4월 4월 저게 먼저고 여기가 비행기 딱 있었네 음 실경우 덕분에 아니 나 꼬뽀쌤 리액션 보려고 이거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이거 먹어 이거 뭔데? 새우가 오거봐 너무 예쁘다 아 맞네 진짜 양이 진짜 많네요 양이 많죠? 네 꽃백이 다니까 네 꽃백이시고 이거 이 때까지 나와 네 이거 진짜 짱이다 너무 많다 많다. 이거 메이브린. 여기 완전 제철을 잘 넣어가지고 하나보다. 미너리. 자신이 없네요. 괜히 말을 했다면 말을 했을 것 같은 거예요. 이제 됐다 하자. 안정했다 왜. 오늘 안정했지? 안정했죠? 안정했죠 오늘. 정한 거 아니에요? 정한 거 같은데. 너무 예쁘다. 많이 나네. 이렇게 보면은. 되게 천구가 안 높아 보이는데. 여기도. 진짜 저희도 왜 이렇게. 가십시오. 어. 어. 우리는 적응해야 돼. 결상. 결상관. 어 진짜. 진짜 오랜만에. 맛있는 거 먹고 좋네요. 오랜만에 나들이었어요. 글쎄 어디 갔어? 어. 저기. 저기. 예술 활동하고 있다. 저기서. 마음이 안되네. 안 돼. 안 돼. 안 돼. CHKA 편지 편지 줘. 포카리스로 찍 att custody. 으핰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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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tibiotics Ou Unofis Papy 에피스빌 뒤에 타야 된다. 어쩔 수. 괜찮아요 좋아요. 짜잔당. 여기 블랙 스티커 붙여야 돼. 까만색 휠. 그런가 아무 필요 없다. 망고 필요 없다. 그래봤자 스포티지다. 뭐 붙인다고 부르셔야 되나? 람보르기니 살 거야 형님. 람보르기니. 그 사이에 해봅시다. 우리 오늘 저만 가도 화요일 모이는 거. 진짜 아무것도 안 좋아하네. 화장 수고할게요. 네 수고하세요. 네. 가세요. 안녕. 카메라 좀 놓고 싶어요. 안녕. 가세요. 그냥 다 금방 가네. 30 제일 가깝다. 안녕. 가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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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주셨을 Stacy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